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노래, 연기, 외모, 성격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연예인들의 연예인 엄정화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철아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 영철아 고마워. 이게 왜냐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길에서 만났을 때 제가 누나 철파엠 나와줘. 아침은 힘들단다. 황급히 자리를 살짝 피하신 것까지 기억나시죠? 그랬나? 근데 지난주 목요일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영철아. 나 철파엠 나갈래. 진짜 갑자기 전화 왜? 언제? 내일. 내가 내일? 금요일? 게스트 다 있는데. 그럼? 월요일? 이래서 여러분 월요일 급 잡혔습니다. 왜 나와셨는지를 잠시 확인해드리도록 하고 발음을 좀 봐야 돼. 이하나씨가 정화언니, 저 중학교 때 언니 화보로 필통 만들고 체코보 만들어서 다녔어요. 언제나 늘 변함없이 아름다우셔요. 고마워요, 하나야. 고마워. 어? 심진아씨가 문자 왔어요. 개그우먼 심진아. 심진아예요. 지금 개그우먼 성현주랑 파리 여행 와서 철파엠을 들어요, 파리에서. 파리에 갔다 문자 왔거든요. 그리고 저 소유진씨랑 엄정아 언니 콘서트 가기로 했어요. 진짜? 제가 초대해야죠.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해요 엄정아, 사랑해요 김영철을 하고 소유진씨랑 같이 간다고. 아니, 심진아씨랑 소유진씨랑. 어, 둘이 완전 친해요. 어, 근데 우리 영화 디너 같이 하고 나왔는데 그 두 분이 앞에 밖에 야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조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나 뭐 그런데 두 분이 너무 막 갑자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저는 소유진씨도 예전에 한 번 보고 진짜 그때 두 번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진아씨도 처음 본 거고요. 처음 본 거고. 근데 막 너무 반가워해 주시니까 진짜 너무 행복해졌고 그날 막 저희 기념사진 찍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근데 영화 시사회도 와줬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아씨. 진짜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져요, 친해져요. 같이 한 번 만나요. 소유진씨랑 또 콘서트 간다니까. 여러분 소유진씨도 또 가서 볼 수 있겠네요, 진아씨랑. 감사합니다. 김나경님, 정환이 정말 기다렸던 단독 콘서트라 서울, 대구, 부산, 올콘 아하. 지금 다 간다고요. 아, 너무 고마워. 언니 다치지 않게 콘서트 준비해 파이팅해. 요즘 언니 덕에 너무 행복해요. 자, 지금 이제 콘서트 얘기 나왔는데. 1027번도 질문 주셨어요. 언니 댄스 가수 위랑단에서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는 거 보고 놀라셨잖아요. 맞아. 이번에 그래서 단독 콘서트 하시는데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올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왔어요. 그건 나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약간 우리 세대의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렇죠. 저보다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보다 한 10년, 20년 정도는 오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2030, 40, 50, 60 다 올 것 같아. 아니, 그러면 말랑귀 콘서트 홍보 한번 시원하게 하죠. 언제죠? 단독 콘서트 이름이? 초대. 초대. 아까 우리가 초대 음악을 쫙 깔았는데. 네, 초대고요. 제가 외울 정도예요. 12월? 12월 9일, 10일. 서울에서 이틀. 네, 올림픽 학생체육관. 올림픽 학생체육관. 올림픽 맞나요? 올림픽. 잠실. 잠실. 학생체육관이고요. 이틀 동안 9일, 10일 날 서울에서 공연하고. 23일 날 대구. 대구로 갑니다. 그리고 31일이 부산입니다. 마지막에 부산에서 열리고. 지금 사실 1일부터 콘서트 티켓 오픈했죠, 이번 주부터. 네, 티켓 오픈했어요. 예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아, 지금 우리가 박차를 받아.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제가 너무 홍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하기가 좀 많이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열심히 홍보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느끼면서 갑자기 영철한테 전화한 거예요. 영철아! 나 내일 나갈래. 홍보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홍보를 하으러 오셨는데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네, 그래서 진짜 20여 년 만에 콘서트고 또 저한테는 너무 의미가 있는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 사실. 그래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노래 쫙 나오잖아. 와, 여러분, 엄정한 노래 누나가 히트고 아까 한 10개 쫙 나왔나? 네. 모르는 노력 하나도 없어. 콘서트 따라 부르는 맛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철파임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그 오프닝 음악을. 나도, 나도 소름 돋았어. 아까 누나가, 여러분 부르셨어요? 누나가 피디님한테 뚜떡잡아. 오, 짱, 짱, 짱. 철파임 너무 좋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얘기 듣고 급하게 만들었대요, 지금. 우리 아이비 행복만들기님이 와, 20대 때 언니 콘서트 갔었는데 어머, 이번에 콘서트 하세요? 가야겠네요. 지금 40대겠네요? 그럼 20대, 2000년 초반에 콘서트를 한 거죠? 네, 2000년도에 사이버 에로티쿠스? 옛날에 우리 사이버이라고, 개국 콘서트도 다 사이버시였잖아, 우리. 그때 2000년도 다 사이버. 너 나 말 따라했잖아. 나 엄정아 몰라, 추석특집 다 했죠. 나 엄정아 안 한 게 없을걸요. 다 했어, 다 했어. 맞아. 다가라까지 다 했잖아. 맞아요. 다가라 에이버이스 가신 내 사랑을 사랑이란 말로 가둬두지. 다가라도 하나에 보내 콘서트?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1474번, 언니 콘서트 하는 짓인지 몰랐어요. 철파임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당장 회사 가서 예매할게요. 예매 서둘러 주세요. 멜론 티켓입니다. 9088번님, 문자 한번 보세요. 언니 나오시길 잘했어요. 언니 콘서트 하는 짓 몰랐어요. 통영 살고 있지만 대구에 살 때 친정 갈 겸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부산, 대구 다 움직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콘서트 꼭 와야 하는 이유를 다섯 글자로 정리한다면? 다섯 글자? 엄정아, 띵곡. 엄정아, 띵곡. 나 갑자기 나왔는데. 엄정아의 명곡, 띵곡 여러분 이번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 콘서트 몇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두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또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샛니스트를 짜다 보니까 모든 곡들이 너무 다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나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8802본도 정안이 히트곡들을 들으며 자란 저는 언니만 나오면 예전 그 감성이 그대로 떠올라요. 그때 제 기분, 공간의 냄새, 온도까지도요. 추억의 힘이 큰 노래를 남겨둬서 고마워요, 언니.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죠? 음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이 샛니스트 정하면서 예전 노래들 들어보는데 갑자기 말도 안 내는 노래에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 이때는 어느 노래? 예를 들면 크로스 같은 노래? 그게 왜 슬퍼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크로스가 어떻게 하지? 이젠 나의 마음을 나를 수가 없어. 가사도 몰라. 이젠 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어. 너의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왜 너의 그를 사랑하냐고. 맞아. 너의 너를 사랑하냐고. 누나 노래 보면 다 삼자대면도 있고, 다 삼각관계고. 삼자대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거야. 네가 먼저 나를 이 꼴로 만들어. 정환이 춤추시는 거 보면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느끼기에 어릴 때 춘는 춤과 지금 춘는 춤 느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좀 더 풍성해졌달까? 지금이 더 오히려. 몸도 좀 풍성해지고. 아니야. 나 대학교 축제할 때 포이즌 보는데 소름 들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차정숙이요? 맞아 정숙이. 나 정숙이 했더니 저쪽에서 또 엄정해요 해서.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 안무가 다 기억나죠 누나? 뭐 다가라 아까 포이즌 다 그때 그대로 기억나죠? 물론 올라가기 전에 연습은 했는데 저희가 유랑단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배반의 장미가 왜 생각이 안 나냐고요. 근데 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 언니가 생각이 안 났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날 것 같아 라고 시작했는데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역시 몸이 기억하죠. 2942번님. 언니, 언니 몸매가 제 롤모델이라 엄정화 다이어트 따라했는데 저는 5kg가 더 쪘어요. 띠로리,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 맛난지 모르고 원없이 먹었더니 찌대요.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언니, 어쩜 나이 되면서 진짜 군살조차 없는지 다 가진 여자. 하지만 엄정화 씨가 저번에 와서 명언을 남겨주시고 하셨죠. 다 가진 여자란 말에 남편은 없단다. 야, 너 죽을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런 말은 갑자기 나온 겁니다. 갑자기 나온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요? 다이어트는 그냥 평생 하는데 그냥 준비되어 있고 싶어서 저는 또 언제 작품이 들어가고 또 유랑단이나 환불원정대 같은 경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준비되는 여자. 그렇다면 우리 엄정화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엄정화 씨를 위한 검색 퀴즈 드릴까요? 올 연말 엄정화 씨가 20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계획하고 계시죠? 이 콘서트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내가 맞추는 거야? 아니야. 1번 초대. 본인은 설마. 2번 페스티벌. 이거 헷갈리죠? 여러분, 1번 초대일까요? 페스티벌일까요? 검색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엄정화 콘서트라고만 치셔도 정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5번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고요. 4부 엄정화 씨랑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기대하세요. 제 콘서트 초대권도 드릴게요. 아침에 파워FM 어때? 기분 좋게 기회 명절과 함께 해줄래? 화이자 네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파워FM, good for you. 20여 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오늘은 가수 엄정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디 프로님이 언니 부산에도 콘서트 하실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서울까지 갈 힘은 없어서 부산에서 콘서트 하시면 꼭 갈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는데 자, 레니스 인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일정을 얘기해 주신다면은요? 12월 31일 부산입니다. 12월 23일은요? 12월 23일은 대구이고요. 12월 9일 10일은요? 서울입니다. 그런데 제가 콘서트를 결심한 것도 진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심을 했는데 손 올려? 너무 슬프게 들려? 슬퍼? 아니요. 이규 슬퍼? 아니요. 그런데 31일, 여러분? 31일 날 여러분과 새해를 같이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저의 콘서트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좀 기뻐요.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심한 이유는? 결심한 이유는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때 할 걸!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런데 그걸 남겨두기 싫은데 좀 제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시간을 즐기면서 저도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혹시 마지막 곡은 엔딩 컷이에요? 엔딩 크레디? 엔딩 컷? 엔딩 컷? 엔딩 크레딧? 엔딩 크레딧이 어디쯤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 울 것 같아, 그거 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많이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나도 엔딩 크레딧 할 때 약간 눈물 나가지고. 자, 월요일 말에 여러분 엄정화 씨와 꼭 함께해 두시고요. 엄정화 콘서트 검색 많이 하셨나요? 자, 그럼 3분 끝에 우리 검색 퀴즈 내드렸잖아요. 엄정화 씨의 단독 콘서트 타이틀은 뭘까요? 정답은요? 지금 말해? 응, 정답은. 초대? 였습니다. 1783번님이? 정답 1번 초대. 언니의 초대를 받아들이겄어요. 그렇어요. 꼭 받아들이겄어요. 0700번님이? 초대. 정화누나 팬클럽이었습니다. 누나, 이후 어떤 가수도 좋아한 적 없습니다. 정말? 초대 콘서트 꼭 갈게요. 와야죠. 되게 좋아한다. 어떤 가수도 좋아한 적 없다 그러니까. 진짜 좋다, 이런 거. 그래, 그래야지. 한 번 클럽은. 영원한 클럽이죠. 8609번님이? 초대. 임신 6개월 산모입니다. 정화은이 노래로 퇴교할게요. 엄청 좋은데요? 그렇죠. 126번님도? 1번 초대. 언니 연말콘 하시는구나. 서양수박앱으로 달려갈게요. 메롱 아까 얘기했더니 서양수박앱으로 달려갈게요. 잘하셨습니다. 백진염님도? 초대. 60대 대표로 제가 갑니다. 아, 이 곡 대표 좋아요. 모두모두 백화점 상봉호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후에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아이디 쏘쿨님이 엄정화님이 나오시더니 정말 어메이징. 저는 언니 웃음소리만 들어도 함께 웃음이 나면서 스트레스가 날아가는데요. 시원하고 호텅하게 웃으면서 모닝콜 한번 해두세요. 모닝콜 한번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굿모닝. 아니, 저기 죄송한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웃으라며. 저희가 있다고요. 저희도 이제 편집해서 두고두고 용일하게 쓸 거니까. 그래? 이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웃으면서 철까러들아 오늘도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이거 쭉 하는 거야. 진짜 잠깐만. 자, 이제 쭉쭉 보시고요. 준비해 자세요. 아, 이거 진짜 갑자기 어려운데. 안 어려워요. 자, 레디 액션. 철까러들아 오늘도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아침이야. 해피 데이스. 자, NG. 노래해야 돼? 본인이 파트 노래를 하시라고요. 이거 읽는 게 아니고 웃고. 아, 알았어. 오늘도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아침이야. 해피 데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철까러들 화이팅. 아, 그래? 진작 말해주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배우 보통. 아, 힘들어. 저형 레디 액션. 어머, 갑자기 웃으려니까 너무 이상해. 나 한 번만 웃겨줘. 당당, 다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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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당. 철까러들아 오늘도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아침이야. 해피 데이스 움츠린 어깨를 펴고 철까러들 화이팅. 이거 좀 슬프다. 다시 할래. 다시 해봐요. 같이 하자. 같이 할까, 그래? 시작. 철까러들아 오늘도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아침이야. 해피 데이스 움츠린 어깨를 펴고 철까러들 화이팅.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아침에 너무 힘들다.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8시 36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코너 소개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엄정화 콘서트 미리 보기. 예! 와 지금 엄정화 씨 여러분 배우로서 히트작도 참 많지만 가수로서 히트곡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지금 딱 생각나는 노래 세 곡만 뽑아주신다며. 지금? 어. 다가라. 다가라. 디스코. 말해줘. 다 세 글자다. 어머 그렇네. 그렇네 진짜. 말해줘 솔직히 내 노래는 아닌데. 왜 그게 얘기. 갑자기 아까 말해줘. 진우션 노래 아니에요? 맞아요. 진우션 형이 여기도 나와서 얘기하셨는데 방송 몇 번 안 했다면서요 그거는. 네. 어 근데 말해줘 너무 떴어. 제가 말해줘 매 무대에 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엄정화 씨 노래를 착각한 사람들이 많긴 하죠. 제 히트곡인지 저도 알았어요. 그렇네. 누가 들어도 진우션의 말해줘인데 본인이 세 곡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진우션도 나와주신다고 히트를 드렸습니다. 아 진짜로? 네. 서둘러주세요 여러분. 12월 9일 10일 서울 23일은 내구 31일은 부산인데요. 이고패버님이 언니 단독 콘서트 완전 축하드려요. 엄정하면 떼창. 언니 히트곡은 떼창각 노래가 한두 곡이 아닌데 얼마 전 고리대 축제에서 학생들이 포이즌 딸을 한 거 보고 저 진짜 완전 소름 돋았잖아요. 언니가 떼창으로 감동받은 최고의 곡은 뭔가요? 이번 콘서트 때에도 떼창 기대돼요. 일단은 그러면 화제의 그 축제 떼창 현장 가볼까요? 이걸 듣는 지금 저도 소름 돋는데 솔직히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아 어땠어요? 아 저는 진짜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이게 그 긴장감이 갑자기 너무 피곤함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집에 가고 싶다 막 그러고 올라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20대, 21살, 22살 이 친구들이 내 노래를 알까? 나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기도 전에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창이 제가 제일 소름 돋고 정말 감동이 됐던 게 이번 고대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노래를 한창 이 포이즌을 할 때 그때는 모든 분들이 같이 따라 불렀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고대 때는 정말 너무 진짜 더 큰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지금의 mz세대 20생 애들이 9662번님 소리만 들어도 감동이에요. 저 왜 울컥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도 우리 울스트들이 약간 울컥 분위기 없고 송아하님도 왜 이렇게 눈물 나요. 떼창하는데 저도 지금 들으니까 더 그렇다. 그렇네요.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몇 개 좀 보면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학생들이 떼창을 해준다는 의미는 이건 레전드라는 거 이런 게 있었고 역시 엄정화는 독보적 캐릭터입니다. 그냥 엄정화는 엄정화예요. 그리고 와 이 노래를 대학생들이 알다는요. 성격 좋고 연기 잘하고 노래 뽑기 운까지 좋은 엄정화는 부럽습니다. 이 바다가요. 노래 뽑기 운. 그때는 진짜 저한테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고개 오는 운이. 그치 그치. 근데 페스티벌은 또 안 그랬다면서요. 페스티벌은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저의 대표곡인데 처음에 저한테 이게 뭐냐고 응원가냐고. 내가 왜 응원가를 불러야 돼 막 이랬는데. 빵 터졌네. 빵 터졌네. 그랬네. 장동재 님이 정치인들도 못하는 세대통합을 엄정화가 해냅니다. 우리 엄정화 씨가 해냈습니다. 정수미 님이 10대 초딩들도 알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유랑단 하면서 페스티벌을 초등학교도 아니죠. 거의 유치원생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아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엄정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0대 20대 진짜 미치약 아동들도 다 유치원들도 아니까. 전세대에 아우르는 가수가 맞습니다. 맞고요. 라고 이렇게 응원해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우리 12305님은 언니 히트곡 메들리 듣고 싶어요. 여기서 삐지 이제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하늘만 허락한 사랑. 몰라. 짧게 한 소지만 듣고 싶은데. 어 제 욕심이 너무 큰가요? 아니면 한 곡만이라도 짧게 불러주세요. 이거 박자 잘 맞춰야 돼. 소리 실례야 돼? 아! 아! 아 이때구나. 내가 맞췄지? 자 힌트곡이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살짝 불러줄 수 있나요? 지금 나왔던 거. 배반의 장미. 그 다음에 하늘만 허락한 사랑. 우리 노래 틀었죠. 몰라도 있었고. 화장품 언니. 화장품 언니. 아니 뭐 음악이 깔고 있으니까. 자 이 앞부분 한번 살짝 해볼까요? 다 같이. 왜 하필 나를 택했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치느냐. 한 번도 원. 한 점 없어. 기억하려 나의 상의 그 모습. 비치겠다 진짜. 정명일님이 아들 셋 아빠예요. 저희 아들도 어린이집에서 정환우라 노래 배워와서 춤추면서 노래 불러요. 저는 가끔 인스타에서 아기들한테 헤드폰 껴놓고 아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야 알투가 없더. 몰라 그거래. 뭐야 알투가 없더. 그리고 본인 노래 중에 제일 어렸던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유랑당에서 불러보니까 진짜 곡들이 다 너무 높고 진짜 너무 빨라요. 옛날으로 다 고음 뮤지였잖아요 노래가. 네 그래서 막 크로스 스칼렛 거기다 페스티벌은 진짜 높고요. 페스티벌은 높구나. 네 그리고 막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떼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제가 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페스티벌이 확신이 높은 게 왜 높은지 아세요? 왜? 아침에 이제 그 우리 빡내빡내 코너 때 그 음악 쓰거든요. 나 누나 여자끼 그대로 가거든요. 높더라고 여자끼 그대로.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이대로 늦는 거야 스마일아이킹. 하는 거지 뭐. 아침에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희 너무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엄정화 콘서트 미리 보기 하고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신 철가루들도 엄정화 씨에게 궁금한 점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히트고 내가 엄정화를 사랑하는 이유 다행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김우자 100원 고일란 무료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러 곡은 들려드렸지만 크로스 되게 오랜만에 저도 들어봤거든요. 너무 좋고 신나더라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딱 듣다가 나 눈물이 울컥했지. 나 눈물을 진짜 흘렸다니까. 근데 신나는 노래예요. 신나는 노래예요. 근데 이번 콘서트에도 합니다. 합니다. 크로스 엄정화 노래 듣고 올까요? 코어 삼베버님 와 노래방 땡겨요. 노래방 가끔 가세요? 전 잘 안 가요. 잘 안 가죠. 가더라도 본인 노래 잘 안 부르시죠? 부르게 되더라고요. 끝에는. 근데 제가 이제 목이 좀 불편해진 다음부터는 노래방을 좀 되게 도망다녔어요. 그치 그치. 불편하니까. 목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요즘 막 일부러 더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윤경 님이 드림 콘서트에서 빨간 의상 입고 크로스 부르던 무대 생각나요. 20년 전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 20년 전에 드림 콘서트 있지 않았어요? 드림 콘서트 우리 매년 갔죠. 드림 콘서트에 서는 게 이제 또 가수들의 자부심. 그랬죠. 그때는 드림 콘서트. 진짜 제가 섰던 제일 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정유연 님이 아니 출근길이 이렇게 신나도 되나요? 퇴근길인 줄. 너무 좋아요. 지금 하기야. 너무 웃겨. 아침 텐션 치고는 지금 우리가 너무 올라가고 와 있네요. 이종숙 님이 저 지금 방금 서울 콘 예매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콘서트는 9일 10일이니까 미리 서둘러 주시고. 아니 0224번 님이. 언니 티켓 예매하러 지금 들어갔다가 좌석 없어지는 게 확확 느껴져서 VIP석으로다가 예매했어요. 즐겁게 즐기게 몰게요. 2층 215 방향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봐주세요. 혹시 김영철의 파워웨이팬 듣고 예약하신 분 한번 섹시한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해야겠어요. 9715번 님이. 부산 개모임에서 언니 콘서트 단체로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 날이라 살짝 고민했거든요. 근데 오늘 떼창 들으니까 소름돋으면서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들아 예매하자. 그래요 그래요. 서둘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주희 님이 안무팀은 어때인가요? 네. 유랑단에서 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 보기 좋았어요. 제가 이번에 어때랑 다시 콘서트를 만들고 있는데 유랑단을 하게 된 게 또 어때를 만나기 위한 또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진짜 핫한 분들이고 또 춤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여러 가지 춤을 진짜 다 섭렵하고 있어서 최고의 댄서. 김주희 님이랑 가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만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미라 님이 정아 언니. 정재영 님 잘 계시죠? 혹시 이번 콘서트에 게스트로 오시는 건 아닌가요? 콘서트 게스트 누구일지 미리 스포 가능한가요? 정재영 씨는 꼭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재영 씨 콘서트에 아주 여러 번 가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베스트 프렌디이기 때문에. 그렇죠. 옵니다. 옵니다. 아까 진우샨도 살짝. 옵니다. 네. 이효리. 올까요? 안 올까요? 제 목소리 톤을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오 진짜?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때요? 2768번 님이 정아 언니 요즘 유진스, 아이브, 르세라핌, 여자아이들 등등 후배 여자 아이돌이 참 많잖아요. 이번 콘서트에서 후배 걸그룹의 무대를 재해석하실 생각은 없나요? 더불어 요즘 가장 눈길이 가는 후배는 누구인지도 궁금. 저는 요즘 다 너무 눈길이 가요. 뭐 진짜 르세라핌하고 같이 공연도 했었고 멤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재해석할 가능성은? 아이보도 좋고. 그렇지만 제 노래 할 때도 시간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재해석하고 그러기엔 또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본인 것도 아까 노래 듣다가 내 노래 이렇게 많아? 내 노래. 본인 노래 많아요. 김성희 님이 정아 언니 르세라핌 채우시나 하이볼 광고 찍으셨는데요. 너무 춤도 잘 추시고 표정도 상큼하셔서 두 분이 친구 같고 언니 동생 같고 기분 좋아지는데요. 정아 씨는 하이볼이나 쏘맥 드시나요? 관리하신다고 안 드실 것 같아요. 전 하이볼도 좋아하고 쏘맥도 좋아합니다. 술도 좋아하시고. 이게 또 광고도 찍고 하셨군요. 그렇죠? 네. 우리 우원 님이 누나 저 12월 9일 소일 콘셉트 가요. 22년 전에 대구 공연 오셨을 때 경호원분들이 안 된다고 막는데도 괜찮다며 먼저 다가오셔서 사진 찍고 포옹하고 사인해 주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친구랑 컴투미 콘셉트로 입고 가려고요. 흰 러닝의 검정 핫팬츠.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거 굉장히 핫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아 나라 따뜻하죠. 오 괜찮아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그 모습이 또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다들 막 콘셉트 예매하고 막 그 연말을 함께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저도 기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그 에너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재해석은 없다라는 거. 내 것도 빠듯하다라는 거. 과거 듣고 올게요. 과거 님이 진우션, 션 님은 콘셉트까지 뛰어가시려나요? 요즘 동네에서. 지나갈 때 가끔 인사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갈 때가 있는데 엄청 자전거 많이 타시더라고요. 조기가 계속 감이 웃겨있네요. 어? 이명진 님이 김종민 씨 나오나요? 포이즌 같이?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어. 불러야겠다. 아이디어 다시 합시다. 네. 송아하 님이 철파엠 듣고 오신 분 꼭 물어봐주세요. 번쩍 일어서 올게요. 알겠습니다. 영철이 라디오 듣고 신부 꼭 한번 물어봐주세요. 네. 진짜 너무 감동해요. 최미아 님이 언니 콘서트 티켓 예매 어디서 해야 되나요? 검색관이 안 나와요. 말도 안 돼. 멜론. 네. 서양 수박 앱. 서양 수박 앱. 네. 우리 서양 수박 앱. 엄정아 씨 콘서트 초초초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홍보 많이 할게요 우리 더. 어. 나 끝났어요? 네. 우리 인사해야 돼요. 벌써? 벌써 아쉽지만.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얼업. 영철이랑. 정화는. 이제. 셧업.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confidence. 한글자막 by 한효정